배우 이병헌이 기부를 통해 산불피해 주민에게 도움을 전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이병헌이 산불피해자들의 긴급구호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병헌은 산불피해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원 방안을 고민하던 중 체육관이나 컨벤션센터 등으로 대피한 이재민들의 임지 이동식 조립주택의 전달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곧바로 기부 결정을 내렸다. 이병헌의 기부금은 주거 공간이 전소되어 삶의 터전을 떠나 대피하고 있는 이재민들의 임지 거쳐 마련에 신속하게 쓰일 예정이다. 이병헌은 이번 산불피해 지원을 위한 기부 외에도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에 발벗고 나서는 것은 물론 자연재해 회복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환경 개선과 교육접근성 향상 자립 등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수차례 기부를 펼치는 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힘써왔다. 김정희 사무총장은 이병헌 씨의 따뜻한 도움으로 이재민들의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